최근 독감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서구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,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. 먼저 어린이는 1, 2회 접종 대상자로 나눠 진행하며 접종 시 아기 수첩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. 임신부는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접종 장소를 방문하면 됩니다. 어린이와 임신부는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.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초기 혼자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올 연말까지 접종하면 됩니다.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건강취약계층은 10월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강서구 건강취약계층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.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강서구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상콜센터나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도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위탁의료기관 정보ő других